자, 근데 주위에 있는 건 빵! 훑어버렸어요. 그럼 나도 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훑어버려야 프로도 숨이고 그 다음에 빵! 내가 디펜스에서 그냥 공간이 나오는데 공간이 나오는데 하나, 내가 빵! 훑어버렸어요. 매치는데, 보세요. 내가 몸을 뒤에 두꺼운 손님이 안 맞어. 자, 공간은 내가 훑어버릴 때 2, 3대 동대방을 훑어버리고 내가 맞어. 빵! 훑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뒤집이셔? 빵! 훑어버렸어요. 근데 볼펜에 물론 여기서 훑어버릴 때에 나오는 휴식, 알을 수 있게 훑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턴 돼요? 턴 턴 다오세요? 자, 내가 턴 턴 턴 턴 빠지 턴 스튜디오는 reflections 하이수 xis 3, 4, 5, 2, deeper 왜 발을 이렇게 올리셨냐면 5, 6, 7, 8 우리가 오른손이니까 이쪽은 이렇게 파워를 많이 돌려줘요 여기서 그냥 선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힘이 안 나고 파워가 안 나와요 그래서 팀에서 팀에서 발을 해서만 몸을 뽑은 다음에 바로 하는게 여기서 탁! 탁! 우리 손에서 점 박수 바로 맞고 물! 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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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움직이는게 늦을듯하지만 이거 하나 훨씬 빠져요 왜냐면 내가 몸을 꼬이자고 해서 빡빡빡 이럴시기 때문에 훨씬 빠져들어져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빠져들게 다시 늦을듯이 하나 이거 갖다가 하나 이리로 치러 이리로 가볼게요 다시 한번 해주실게 있는데 하나 이리로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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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